학습 3일차예요. 듣기 1부분도 공부해 볼게요. 주제 확인할까요? 온감각을 집중해서 주제를 유추해라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학습할 또 중요한 주제거든요. 보시면 일단 듣기는요. 우리가 아직 통문장이 들리지 않아요. 그쵸? 너무나 어렵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어휘 하나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어휘 하나만 가지고도 정답을 뽑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듣기 1부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녹음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죠? 질문이죠. 우리는 질문을 먼저 확인하는 그걸 최대한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녹음 듣기 전에 질문을 보고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어휘에 딱 밑줄을 체크하고 그 핵심이 되는 어휘가 녹음해서 들리면 아, 과감하게 정답은 B구나. 안 들리면 X구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힘을 집중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듣기 1부분이라는 거. 그쵸? 그럼 우리가 듣기 1부분 같은 경우는요. 아직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잘 안 들려도 단 하나의 어휘라도 듣고 정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내 온 감각을 다 끌어내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다음은 메이티앤이치의 취바샨 해석 어떻게 해볼까요? 그녀들은 매일 함께 취바샨 등산하러 간대요. 아, 이게 지금 질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그녀들 매일 운동, 즉 등산하러 가는구나. 딱 이걸 생각하시고요. 녹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녹음을 들었더니 칸티앤이 영화를 보다. 쭈어, 차이, 요리하다, 짜빤, 야근하다. 이런 느낌의 어휘가 들려요. 그러면 지금 질문과 일치해요? 너무 불일치해요. 그러면 막 통문장에 들리지 않아도 정답은 그냥 X 찍고 가는 거예요. 근데 녹음에서 그대로 바샨 등산하다가 나와요. 혹은 윈동, 운동하다. 혹은 딴리앤샨티, 신체를 단련하다. 이렇게 뭔가 바샨 등산하다와 굉장히 밀접한 어휘가 나온다. 그럼 정답은 여러분이 그냥 V구나. 내 자신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듣기 같은 경우는요. 듣고 막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질문을 먼저 보고 관련된 어휘가 나오면 아, 일치하는구나. 관련된 어휘가 아니고 너무 생뚱맞은 어휘가 자꾸 들린다. 그럼 X, 내 감각을 믿고요. 무조건 여러분이 편하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듣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자꾸 듣기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듣기 공부하는 방법은요. 녹음 지문을 자꾸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 어휘 뜻이 뭐죠? 학교죠? 딱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학교라는 게 딱 들어와요. 근데 이 어휘가 듣기로 들리면 바로 안 들어와요. 뭐였더라? 아는 어휘인데 하고 한 3, 4초 지나서야 학교라고 귀로 딱 들려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바로 보이지만 귀로 들리면 좀 늦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자꾸만 아는 어휘도 자꾸만 읽고 내 귀로 들어보고 이 연습 많이 하셔야지 아는 어휘도 바로바로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꾸만 녹음 지문을 큰 소리로 읽는 연습 많이 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 어휘 HSK 4급 기출 어휘를 자꾸 많이 많이 연습해 주는 것. 어휘 향상에 힘쓰는 것.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제 한번 볼게요.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질문 먼저 보는 거 중요하죠? 질문 볼게요. 다음은 짜이탄 지아그 해서 어떡해요? 그녀들은 짜이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아그 가격을 여러분들은요. 가격에 관련된 어휘가 들리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격 혹은 막 돈 금액 이런 금전적인 느낌이 들리는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되겠죠? 녹음 들어볼게요. 내용은요. 짜이탄 지아그 네, 요건 들어보셨죠? 너무나 안 들려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가격에 관련해서 나왔는지 뭐 또 샤오췠 얼마입니까? 혹은 뭐 금액이 나왔는지 근데 그런 게 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그쵸? 그럼 과감하게 정답 체크해 보세요. X라고. 그쵸? 우리 녹음 첫 부분 볼게요. 나 거 왕짠 샹 더 네이롱 저 인터넷 사이트의 네이롱 내용이요. 흔 펑푸 너무 풍부하대요. 아, 지금 이 녹음의 내용은요. 어떤 웹사이트 상의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아니라 내용이 풍부하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정답은요. X인 거죠. 가격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내 감각을 믿고 정답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예제 2번. 시험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질문 먼저 활용해 볼게요. 질문 빨리 파악하세요. 다 징장. 그는 징장. 자주. 짜이왕샹. 어디에서? 왕샹. 인터넷에서. 고우.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그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는가? 혹은 쇼핑을 하는가? 혹은 상점에서 물건을 찾는가? 빨리 체크하시고요. 들어내셔야 되죠. 녹음 들어볼게요. 例题 2. 我平时很少逛街. 如果需要什么东西, 我一般都会直接在网上选购, 然后在家等着收获就可以了。 他经常在网上购物。 녹음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들리셨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녹음 중간 부분에. 在网上选购. 在网上选购. 고우. 물건을 산다. 구매한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골라서 구매한다. 라고 하네요. 지금. 질문. 在网上选购. 인터넷에서 물건을 산다. 거의 지금. 5개 어휘 중에 4개 어휘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쵸?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럼 정답 어떻게 돼요? 일치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듣기는 우리가 아직 통문장이 들리지 않아요. 통문장을 들어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질문을 먼저 활용하셔야죠. 질문을 보고 어떻게든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정답은 V. 아 아니야 아니야. 너무 이상해. 너무 달라. 질문과 너무 다른 게 나와. 그럼 X. 여러분 내 감각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듣기는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죠? 실전 PT. 실전 문제 한번 가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오냐. 문제 4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치즈. 지앤페이. 헌정궁. 아내가. 지앤페이. 다이어트. 헌정궁. 성공했습니다.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요. 아내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는지. 실패. 실패를 했는지. 느낌을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쵸? 문제 5번 더 볼게요. 읽어볼까요? 진티앤와이 미엔. 헌양화이. 오늘 밖 같은 헌양화이. 너무나 시원하다. 근데 갑자기 녹음에서는요. 진티앤와이 미엔. 헌루어. 너무 덥다. 이러면 정답이 맞아요? 아니겠죠? 그쵸? 시원하다라고 했으니까 시원한지. 헌루어. 덥단지.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해서 녹음을 드러내는 것. 그쵸? 온 감각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은요. 문제에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기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통문장이 들리는 날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휘 향상에 힘쓰고 그 다음에 녹음 질문을 자꾸만 큰 소리를 읽어내시고 내 자신을 믿고 어떻게든 질문에 하나라도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정답을 믿고 가는 거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듣기 공부 계속해 볼게요. 학습 3, 2차 독해 1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주제가 어떻게 돼요? 문장의 뼈대. 바로 무엇을 잡는 어휘죠? 바로 형용사 어휘를 잡아야 돼요. 그쵸? 우리가 독해 1부분에서 첫 시간에는 부사 잡기, 두 번째 시간에서는 동사 잡기, 이 세 번째 시간에서 드디어 형용사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쵸? 형용사 빨리 볼게요. 형용사는 사람과 사물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어휘가 바로 형용사래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 어떤 사물을 딱 봐요. 보고서 그 사람과 사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게 바로 형용사다. 즉, 어떤 사람을 보고요. 어, 피아오리야. 예쁘다. 라고 표현하는 거. 또, 샤파, 소파를 보고. 소파가 어때요? 꾸에이, 비싸네. 혹은 부꾸에이, 부탈꾸에이, 비싸지 않네. 이렇게 사람과 사물을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게 바로 형용사라는 거. 그리고 형용사는 어떤 어휘와 마찬가지로. 어떤 어휘요? 동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어디에 온대요? 바로 수로자리에 온대요. 그래서 기본 문장구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어, 수로, 목적어죠. 수로자리에 무엇이 오죠? 동사가 잘 오죠. 또 형용사도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수로자리에 위치한다는 거. 그러나 형용사 특징이죠. 형용사가 수로자리에 오면 무엇이 오지 않는데요. 목적어가 오지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볼까요 한 번? 여기서 예문 보시면 형용사 찾아볼게요. 깐징, 깨끗하다라는 형용사죠. 수로자리에 왔어요. 깨끗하다. 뒤에 목적어가 왔어요. 오지 않았죠.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고 형용사로 다 끝난다는 거. 그쵸? 예문 읽어볼게요. 타 더 방지엔 그의 방은 주어 깐징, 깨끗합니다. 앞에 어떻게 깨끗하다고요? 흔, 깐징, 매우 깨끗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보시면 형용사는 앞에 뭐가 많이 온대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깐징, 앞에 흔, 이렇게 정도 부사가 많이 붙은 거예요. 볼까요? 런, 쩐, 뜻은요. 성실하나라는 형용사예요. 앞에 정도 부사 넣어볼게요. 흔, 런, 쩐, 매우 성실하다. 그쵸? 또 두 번째 거. 진, 장, 긴장하다죠. 어떻게 긴장이네요? 요, 디, 알, 진, 장, 조금 긴장되다. 요, 디, 알, 조금 정도가 약한 느낌의 정도 부사거든요. 정도 부사는요.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참 잘 온다는 거 잊지 말고 체크해 주시고요.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4번 볼게요. 형용사는요. 뒤에 뭐뭐뭐뭐더라는 놈이 붙어서 형용사 더 뭐뭐뭐뭐하게의 형태로 만들 수 있대요. 이런 형태는요. 수러 앞에 올 수 있다는 건데요. 볼까요? 우리 아까 성실하다라는 형용사 있었죠? 읽어볼게요. 런, 쩐, 성실하다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요 놈 뒤에다가 너를 붙여볼게요. 런, 쩐, 너. 그럼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는 문장에서 어디에 온다? 수러 자리가 아니라 바로 수러 앞에 온다는 거. 예문 읽어볼게요. 주어, 타, 그녀는. 수러, 주의, 시. 동서가 왔네요. 동서가 왔네요. 공부합니다. 동서니까 뒤에 목적어가 왔죠? 무엇을? 한유. 중국어를. 그래서 그녀는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수러 앞에서 형용사 더 형태 보이죠? 런, 쩐, 더. 어떠하게? 성실하게. 됐죠? 그래서 형용사는요. 기본적으로 수러 자리에 오지만 이렇게 더가 붙어서 수러 앞에 올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해 주세요. 형용사를 한 방에 정리해 볼게요. 형용사가 수러 자리에 오면 오지 않는 게 무엇이다? 목적어. 그래서 형용사가 수러 자리에 오면 목적어가 오지 않기 때문에요. 주어, 수러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 형용사는 앞에 무엇이 자주 동반된다? 정도 부사가 자주 온다는 것.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형용사가 수러가 되면요. 관용어 표현. 뭐뭐뭐 더 이런 구조조사. 쩐, 뱀, 이, 거. 이런 놈들은 다 이제 관용어 형태거든요. 관용어 어디에 와요? 주어 앞, 목적어 앞에 오죠? 근데 형용사가 수러가 됐어요. 형용사가 수러가 된 문장은 무엇이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형용사가 수러가 된 문장에 이런 관용어가 온다면 무조건 누구 앞이에요? 주어 앞이겠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즉, 예문 볼게요. 주어, 벙이요. 친구는 수러, 호어, 포어. 활발합니다. 활발하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없어요. 형용사는 앞에 정도보사 많이 오죠? 어떻게 활발해요? 흔, 호어, 포어. 매우 활발합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용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친구인데 어떤 친구요? 워더. 나의 친구 있죠? 워더 관용어 있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앞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 앞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가 수러가 된 문장은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읽어볼게요. 워더, 벙이요. 내 친구는요. 흔, 호어, 포어. 매우 활발합니다. 됐죠? 꼭 잊지 말고 형용사 패턴을 보이는 문장 체크해 주세요. 예제 1번 시험에 나왔던 문장 먼저 볼게요. 우리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저녁의 달은요. 요다, 요샤머, 요다, 또 크고, 요샤머, 또 뭐뭐 해서 쩐, 펴량, 정말 예쁘대요. 오늘 저녁의 달은 크고 뭐뭐 해서 정말 예뻐. 크고 추신 부주의해서 량, 콰이, 시원해서 안 되겠죠. 오늘 저녁의 달은 크고 어때요? 위엔 둥글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쵸? 중요한 거 잡아볼게요. 요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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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이거든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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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요. 형용사성의 어휘가 붙어서 또 뭐뭐하고 또 뭐뭐하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우리 예문 다시 보면요. 오늘 저녁의 달은 요다, 요다, 요샤머, 크고 어떠하다? 둥글다. 같은 형용사 어휘가 출제가 돼야 돼요. 요샤머, 요샤머, 요 혁용사, 요 혁용사. 체크 꼭 해주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정답은 그래서 달이 크고 둥글다가 어울리기 때문에요. 정답은 비, 위엔 둥글다라는 어휘가 정답이 되겠죠. 이제 2번도 한번 더 볼게요. 역시 빈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문장은 보지 않는 것. 그쵸?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볼게요. 보니까 가로, 즉 빈칸 앞에 요디얼, 정도부사 보이죠? 정도부사가 있고 빈칸이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도부사 뒤에 형용사 쓸어 올 수 있다는 거.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죠. 그쵸? 한번 볼까요? 주어, 비엔 왼쪽에 쩔핑 이 병은요. 요디얼, 샤머, 샤머. 좀 뭐뭐하고, 오른쪽 먼저 더 볼까요? 요, 미엔, 오른쪽에 저 빈, 이 병은, 샤, 입니다. 디엔더, 답니다. 어? 왼쪽에 이 병은 좀 뭐뭐하고, 오른쪽에 이 병은 좀 달대요. 그럼요? 지금 대조되는 느낌이죠? 달다와 비슷한 어휘가 나와줘야 돼요. 달다와 비슷한 어휘는 보니까, 수안, 수안, 시다 있네요. 그쵸? 왼쪽에 있는 이 병은 조금 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병은 좀 달대요. 그래서 시고 달다, 같은 형용사의 느낌을 주고 있죠?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쵸?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잡을게요. 요디얼 뜻이 뭐죠? 조금이라는, 정도가 약한 느낌의 정도부사죠. 그쵸? 뒤에 형용사가 왔고요. 근데 요디얼의 특징이 있어요. 정도부사 요디얼은 뒤에요, 부정적인 느낌의 형용사가 와요. 즉, 긍정적인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디얼 하오, 좀 좋아. 하오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좀 긍정의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디얼 하오,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디얼, 뒤에 빈칸, 너무나 자주 나오는, 너무 중요한 유형이거든요. 꼭 체크하세요. 요디얼, 뒤에는 부정적인 느낌의 형용사가 온다는 거. 여기서 요디얼, 쏜, 좀 시다라는 느낌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죠? 어, 이 병은 좀 쉬어, 좀 싫어. 근데 오른쪽에 이 병은 좀 달아, 좋아,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그래서 시험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요디얼 진장, 조금 긴장되다. 요디얼 레이, 좀 피곤해. 요디얼, 쏜, 좀 쉬어. 어, 나 싫어. 그쵸? 요디얼, 추신, 좀 덜렁덜렁거리네. 좀 부주의하네. 그쵸? 꼭 체크해주세요. 정답은 F, 쏜, 시다가 정답이었어요. 시즌피티 먼저 한번 볼까요? 보시면 문제 1번 볼게요. 빈칸 앞에, 흔, 정도 부사 있죠? 앞에는 당연히 형용사가 나올 가능성 크고요. 목적어까지 없고, 정확하죠? 앞에 예문 읽어볼게요. 타도중원, 그의 중국어는 슈어다. 말하는 정도가 흔, 시험을, 시험을 매우 이러하대요. 야, 걔의 중국어, 말하는 게 굉장히 이래. 정답은요? 말하는 게 슈시, 익숙해? 렁칭, 냉정해? 아니겠죠? 말하는 정도가 리올리, 유창하다. 넣고, 이 문장은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대표 문장이에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아예 묶어서 읽고, 기억 바로 해볼게요. 읽어볼까요? 타도중원, 그의 중국어는 슈어다. 말하는 정도가 흔, 리올리, 매우 유창합니다. 됐죠? 잊지 말고 꼭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문제 4번도 한번 볼게요. 문제 4번 보니까 쩐, 정도 부사자 정말 이러하다. 정말 뭐뭐해. 흉에서 나와야겠죠? 정말 이래이래해. 내가 지각해서. 내가 지각해서 정말 이러이러해.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죠? 전 바우치엔 워츠 다울러. 미안해. 라는 뜻이죠. 그쵸? 전 바우치엔 워츠 다울러. 정말 미안하다. 내가 늦었어. 띠가 뭐래요? 매관지 상관없어. 괜찮아. 굉장히 쿨한 상황이네요. 그쵸? 문제 6번 볼게요. 빈칸 있는 문장은 다 보지 않고 요, 디아, 샴머, 샴머만 봐도 정말 알 수 있겠죠? 좀 뭐뭐합니다. 형용사인데 어떤 느낌의 형용사? 좀 부정적인 느낌의 형용사. 그쵸? 뭐 싱크. 수고했습니다. 정식. 정식적입니다. 깐진 깨끗합니다. 이런 거 오지 않을 거예요. 그쵸? 런 뜻이 뭐죠? 어수선하다. 뭔가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요, 디아, 런. 좀 어수선해. 좀 지저분해. 정답은 D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가 지금 나오는 패턴을 거의 다 본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매번 반복도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요것만 체크하셔도 사실 시험에서 형용사 관련 어휘를 넣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요. 이 정도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꼭 체크 잘해주세요. 학습 3일차예요. 쓰기 1, 2부분 공부해볼게요. 이번 주제는 바로 전치사를 잡아라 라는 거죠. 그쵸? 별표치고요. 역시 시험에서 너무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품사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주셔야 돼요. 일단 전치사는요. 문장에서 어떻게 쓸 수 없어요? 단독으로 쓸 수 없어요. 보통 누구랑 결합해요? 보통 명사와 딱 결합해서 전치사 명사 형태의 무엇을 형성해야 돼요? 전치사 9를 형성해서 문장 안에서 주로 어디에 온다? 부사어. 부사어가 어디예요? 수록 앞이죠? 이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전치사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쓸 수 없어요. 혼자 못 쓰여요. 보통 명사랑 딱 결합을 해서 전치사 명사 형태의 무엇? 전치사 9를 형성해서 문장에서 수로 앞에 위치한다. 즉, 수로 앞에 바로 무엇이 온다? 전치사 9가 온다는 것. 전치사 9는 전치사와 명사가 딱 붙은 형태라는 것. 그쵸? 그럼요. 전치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전치사는 특이해요. 왜 특이하느냐? 전치사를 딱 번역을 하면요. 물결의 느낌이 붙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치사 몇 개만 확인해 볼게요. 발음해 볼까요? 와앙 뜻은요. 무엇무엇을 향해 딱 번역했더니 무엇무엇을 하면서 딱 물결이 붙죠. 번역을 했을 때 물결이 붙으면 바로 뭐다? 전치사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짜이 뜻은요. 어디 어디에서 역시 물결 붙고요. 오케이. 누구누구에게 종 뭐뭐로 붙어. 이렇게 전치사는 번역을 하면 물결이 붙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중요하느냐 볼게요. 전치사는요. 혼자 쓸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쵸? 바로 뒤에 뭐가 붙어요? 명사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가 붙으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전치사 9가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어휘를 딱 번역을 했는데 물결이 붙는다. 그럼 뭐다? 전치사다. 전치사는 혼자 쓰이지 않는다. 뒤에 뭐가 붙어요? 명사가 딱 붙어서 무엇을 만들어줘요? 전치사 9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보시면 왕 뜻은요. 뭐뭇을 향해. 물결 붙기 때문에 전치사죠. 뒤에 적절한 명사 와야 되죠. 지엔. 앞이라는 명사가 붙었어요. 읽어볼게요. 왕치엔. 해석하면요. 앞을 향해서. 어? 전치사 9가 됐네요. 전치사 9는 어디에 온다고요? 수로. 앞에 온다고요. 수로. 조. 걸어가다. 이렇게 해서 읽어볼게요. 왕치엔 조. 앞을 향해 걸어가다. 전치사 9는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전치사들 보니까 몇 개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쵸? 정말로 많이 나오는 것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조. 뭐뭐로부터. 리. 뭐뭐로부터. 짤. 어디 어디에서. 그 다음. 두에이. 뜻은요. 뭐뭐에 대하여. 너무 잘 나와요. 두에이. 뭐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왕. 계속 나오고 있죠? 어디 어디를 향해서. 그 다음에. 오케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와. 그어. 뭐뭐와. 됐죠? 왜이. 무엇무엇을 위해서. 왜이러. 역시 무엇무엇을 위해서. 이런 지금 특히 중요하게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 체크했어요.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이제 나왔던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예제 1 보시면 단어가 4개가 있네요. 주술목부터 잡을게요. 어휘가 좀 잘 눈에 안 보여요. 수러가 보일 것 같아요. 뭐예요? 매우 없다. 수러 같죠? 목적어. 무엇이 없어요? 하우추. 좋은 점. 장점이죠? 그래서 매우 하우추 하면요. 장점이 없다. 가 되네요. 그럼 주어 잡을게요. 무엇이 장점이 없을까요? 무엇이? 시엔 뜻은요. 담배를 피우다 흡연하다. 주어가 되겠죠? 이 문장은 주술목 자체가요. 흡연은 없어. 장점이 이게 되겠네요. 읽어볼게요. 시엔 매우 하우추. 주술목 끝났죠? 남은 어휘 볼게요. 오, 요거 보니까. 두에이 뜻이 뭐죠? 뭐뭇에 대하여. 천지사죠? 뒤에 명사까지 떡하니 붙었네요. 두에이 션티. 아이 명사가 딱 붙어서 천지사 구가 출제가 됐네요. 천지사 구 어디에 와요? 수러 앞이죠. 수러가 뭔데요? 매우가 수러죠. 그럼 매우 앞에 오겠네요. 그쵸? 정답 끝났네요. 흡연은 두에이 션티. 신체에 대해. 즉 몸에 대해. 매우 하우추. 장점이 없습니다. 가 주제였네요. 그쵸? 정답 읽어볼게요. 완벽한 문장. 시엔 두에이 션티. 매우 하우추. 됐죠? 그럼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에서 아마 매달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구문이거든요. 꼭 체크하셔야 돼요. 무엇이냐? 두에이 션머 션머. 매우 션머 션머.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두에이 션머 션머. 무엇에 대하여. 매우 션머 션머. 무엇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두에이 션머 션머. 매우 션머 션머. 혹은 두에이 션머 션머. 요 션머 션머. 이 구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거의 두에이 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매우 혹은 요. 이런 패턴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시험에서 매달 한 번도 안 빠지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문이라고 했어요. 잊으시면 안 되겠죠? 기회제 2번. 조금 어휘가 많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맞춰볼게요. 주어 찾아볼게요. 아무래도 워가 이렇게 바로 시작되는 이놈이 주어 같아요. 워이츠. 나는 예전에. 주어 느낌이 있네요. 나는 예전에. 수러 찾아볼게요. 수러 눈에 딱 보이셔야 돼요. 왜? 시제 있잖아요. 그쵸? 과거의 경험. 이런 시제는 동사 뒤에 온다고 했죠. 그럼 이 부분이 수러가 될 거예요. 찌에는 칸 보다와 같은 뜻이에요. 칸 보다. 그래서 찌엔고 하면요. 본 적 있다. 뒤에 목적어 누구를? 다 그를. 목적어가 저부터 나왔네요. 그쵸? 그럼요. 주어, 수러, 목적어. 이 두 어휘로 기본 패턴이 다 끝났어요. 그쵸? 워. 나는요. 찌엔고 타. 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됐죠? 남은 어휘 볼게요. 하우샹. 마치 뭐뭐인 듯하다. 마치 뭐뭐 같다. 너무 중요한 부사예요. 이거 부사구나. 여기서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 뜻은요. 어디 어디에서. 번역했더니. 어디 어디에서. 물결 붙죠? 전치에서 하죠? 뒤에 적절한 어휘 붙여주셔야 되겠죠? 어디 어디에서. 그러니까 장소성 느낌이 오겠네요. 째이 션모티파. 어느 곳. 그래서 째이 션모티파 하면요. 어디에서. 어딘가에서. 이런 느낌을 주겠네요. 그쵸? 그럼요. 주술목을 제외하고요. 지금 부사와 전치사구가 나왔어요. 그쵸? 부사와 전치사구. 우리 순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앞서서 계속 공부했어요. 수러 앞에서. 부사 자리에서. 오는 순서. 어떻게 돼요? 부사가 먼저. 그 다음에요. 조동사. 그 다음에요. 바로 전치사구였죠. 그쵸? 지금 하우샹 부사고요. 짜이 션모티파. 전치사구죠. 누가 먼저 와요? 부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구. 그 다음에 수러를 넣어주셔야 돼요. 전화 맞춰볼게요. 워이치엔. 나는 예전에. 나는 예전에. 하우샹. 뭐뭐인 것 같아. 짜이쉬모티파. 어딘가에서. 친구다.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됐죠? 여러분 자꾸만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주술목. 먼저 잡는다. 그리고 부사가 나오면 수러 앞이다. 오 전치사구가 나오면 또 수러 앞이다. 하지만 수러 앞에서 부사가 더 먼저 온다. 그 다음 전치사구가 온다.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학습 3일차 쓰기 2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제시 그림 보니까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리고 호수도 있고. 옆에 제시 어휘는 지에샤 소개하다예요. 그쵸? 그러면 무언가가 뭔가 무엇을 소개한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제시 어휘 지에샤 소개하다. 품사는 동사고요. 그림은 역시 아름다운 호수의 풍경이 딱 펼쳐져 있어요. 그림 보고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어휘를 뽑아 볼게요. 저 주어샨 이 사는 혹은 나 주어샨의 저사는 할 수 있고요. 저 리더 펑징 이곳의 풍경 정도로 우리가 쉽게 생각나는 어휘를 한번 뽑아 봤고요. 그러면 주어를 잡아 볼게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저기 있는 곳을 소개하고 있는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사진에서 사실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잘 안 보여도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중국 친구가 저곳을 소개하고 있어. 선생님이 저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하고 있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를 잡아보면 중국어 펑이요. 중국 친구 혹은 저번 휴 이 책이 저장화 이 그림이 이 호수를 소개한다. 이래서 저장화 이 그림 이렇게 주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어휘를 뽑아냈으니까 주 술목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중국어 펑이요. 중국 친구가요. 수록. 제시어 위죠. 제샤오. 소개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저리더 펑징. 이곳의 풍경을 저곳의 풍경을 소개한대요. 뭐 어렵지 않게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부사와 전치사고를 학습했기 때문에요.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먼저 주어, 수러, 목적을 다시 볼게요. 중국어 펑이요. 중국 친구가 수록. 제샤오. 소개합니다. 저리더 펑지. 이곳의 풍경을. 근데 수록 앞에서 부사와 전치사고를 넣어볼게요. 부사. 시엔자이. 시간부사죠?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시엔자이. 수록 앞에 넣을 수 있을 거고요. 누구에게 소개해요? 게이오어. 게이라는 전치사에다가 워라는 명사가 딱 붙어져서 전치사구가 됐죠? 게이오어. 나에게 소개해주고 있나봐요. 그쵸? 부사와 전치사구가 동시에 등장한다면 부사가 더 먼저라는 거. 그쵸? 그리고 특이한 거 있어요. 문장 끝에 뭐가 붙었어요? 너. 맞죠? 이 문장 끝에 너를 넣어주면요. 진행을 표현하게 돼요. 우리 진행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수록, 즉 동사 뒤에요. 저 라는 시제를 붙였었죠? 그래서 치죠? 먹고 있다. 칸죠? 보고 있다. 이렇게 진행을 만들어냈는데요. 문장 끝에 너 하나만 넣어줘도요. 우리가 진행을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서 기본 문장에 부사와 전치사구까지 정확하게 순서에 맞게 수록 앞에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볼게요. 읽어볼까요? 해석하면요. 중국 친구는 지금 나에게요. 이곳의 풍경을 소개하고 있는 중이래요. 어렵지 않게 문장을 배열할 수 있겠죠? 먼저 주술목 기본 문장을 만들어내고요. 적절하게 부사도 하나 넣어보고 이렇게 전치사구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더 훌륭해지겠죠? 그쵸? 시전 pt에서 문장 배열 문제 전치사 문장을 볼게요. 문제 3번 볼게요. 주어 찾아볼게요. 워 나는 수록 요 앞에 정도보사가 붙었긴 하지만 흔요 나는 흔요 매우 있어 있어 있다 뭐가 뭐가 있어요? 뚜에이 전치사죠? 목적은 되지 않을 거고요. 신 신 신 신 뜻은요? 자신감이란 뜻이에요. 자신감 자신감 뼈위에는요? 공연 공연 그럼 볼게요. 나 있어 자신감이 나 있어 공연이 어떤 느낌일까요? 나 있어 자신감이 나 있어 공연이 좀 헷갈려요. 그럼 전치사를 볼게요. 두에이 뭐뭐에 대하여 전치사니까 뒤에 적절한 명사 와야 되는데 밍티앤더로 좀 끊겼죠? 뒤에 뭔가 같이 붙여줘야겠죠? 밍티앤더 내일의 뭐에 대하여 내일의 자신감에 대해서 공연이 있다? 내일의 공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럼 주술 먼저 만들어볼게요. 주어 워 나는 수록 요 있어 뭐가? 신신 자신감이 나 자신감 있어 수록 앞에다가 전치사구 넣어주면 되겠죠? 뭐에 대해서? 두에이 밍티앤더 비하오 예 됐죠? 내일의 공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됐네요. 그러면 정무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워 나는 주어 수록 전의 전치사구 만들어줘야죠? 두에이 밍티앤더 비하오 예 내일의 공연에 대하여 그 다음 흔요 있습니다. 목적어 무엇이? 신신 자신감이 됐죠? 두에이가 전치사라는 것 그래서 뒤에 적절한 명사가 붙어서 수록 앞에 와야 된다는 것 그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문제 계속 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잡는다? 주어 수록 목적어를 잡는다. 그쵸? 그리고 우리 전치사 두에이 혹은 종 혹은 짜이 혹은 오케이 좀 잘 나오는 전치사들이거든요. 요런 전치사가 나오면 수록 앞에서 접근이 될 거다.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전치사 구 파트에서 반드시 체크하고 꼭 인지하고 숙지하고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Were э 시 는 루니 드리는 너 zone Finding Ve 오르 porque Val lira foods 어딜 오래